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수완박이 통과된 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금경책임수사를 최상위 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금수완박을 인정하지 않는 공약인데 오늘 110대 인수위의 공약 또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금수완박이 아닌 금경각자수사책임제를 네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수완박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행령 개정이나 그리고 여러가지 파견 형식 등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별도의 수사를 하는 이런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발고소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가 됐다. 그러면 고발한 주체가 다시 이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바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올바른 걸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검찰이 마련하고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당선인이 과거에 후보 시절에 공략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든지 검찰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내쉬어오면서 수사도 별도로 하겠다. 경찰과 검찰을 따로 하면서 이게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내쉬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내쉬어오던 검수완박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 배경과 앞으로 기초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략 이행 사항을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략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독립 등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검찰 독립서 보장이라는 명분이지만 자, 이를 검찰 권력의 광하로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서 자, 그래서 양측 간의 충돌도 우려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는 점. 그리고 이게 앞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하면 자, 이걸 법 개정을 전제로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오면 된다 하는 측면도 있어서 자, 앞으로 윤석열 정부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검수완박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관련 사법계획을 네 번째 과제로 제보내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략집에서는 사법개혁 분야가 가장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는 민주당이 주저하고 있는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면서 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조직이 갖는 상징성과 그리고 의지가 대개 많이 반연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정과제를 보면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반연됐다 하는 분석인데 우선 국정과제의 목표를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수사 지연 그리고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법령이라는 것은 기존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이번에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수완박한 탓에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 종류별로 사건을 쪼개야 하고 사건을 처리한 시간도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인수위는 경찰은 경찰수사 단계를 또 검찰은 검찰수사 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경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대신에 직접 보안수사에 나서는 사건이 늘어날 것이란 그러니까 보안수사 대신에 보안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대신에 검찰이 직접 나서서 보안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청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위라도 국민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검사가 수사해서 소추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에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대 범죄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데 검수완박 법안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갖고 있는 보관은 검수완박과 우리는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밖에 국정과제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대한 구체적인 사건 수사 취의권 폐지 그리고 검찰 독립 예산 편성 공수처 정상화 등의 부패 대응 공백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장안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그간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존재인 공수처 권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내부 논의에서도 공수처 개혁 작업에 어떻게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고 하는데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취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물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새 정부 입장에서도 별다른 수가 없다 그렇게 밝힌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우선 공략 이행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집어넣어 놓고 부단 없이 여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바꿀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 개정 대신에 시행령이나 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업체제 태스크포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공수 완박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은 검찰대로 역량을 수사 인정을 최대화하고 수사도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인정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지금 국정과제 제4위 110개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서 네 번째로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수 완박 형형화될지 한바탕 큰 충돌이 예상되는데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태서에서 앞으로의 여야 관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리 의혹 또 이재명 관련된 비리 의혹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지기도 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